응급의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하고 해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난 5일부터 6일간 전국 곳곳에 병원을 찾았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8개 수석실의 비서관 행정관이 17개 시도의 수렴병원과 대학병원, 중소병원 등 34개 병원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. 현장에서는 의료인 민영사상 면책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는 전원입니다. 한편 내년도 증언 유예도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